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로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목소리가 제가 잘 못하고 있는가 음성이 적으세요 편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단 교도님들 궁동교단 교도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모 사회복지법인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는 그 법인에서 25년 이상을 근무한 출가 교무님 제가 교무님들을 위로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의 내용이 뭐였냐면 양산 겸 우산이었습니다 25년 이상을 한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시는 우산이 되어주셨고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양산 역할을 해주시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그 법인이 있기까지 노력을 해주신 그분들에게 그 선물을 드린다는 법인 이사장님의 설명은 제게는 무척 큰 감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도 한 기관에서 만 10년을 살았지만 한 기관에서 25년 이상을 살아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우리 원로님들은 30, 40년을 한결같이 오롯하게 우리 회상의 구석구석에서 혈심, 혈성을 다해주셨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역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님들은 저희 후진들의 양산이 되어주시고 또 우산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도 433명의 퇴임 원로님들이 계십니다 자나깨나 오매불망 우리 교단을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성을 해주시는 우리 원로 선지님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중순에 총부 공익복지부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고 제가 원불교 교무로 근무한 지도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저는 지금 어떤 우산인가 조그만 경계가 있어도 곧 찢어지고 마는 비닐 우산인가 아니면은 저 혼자만의 몸을 겨우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우산인가 아니면 크고 넓고 단단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우산이 되었는가 그런 우산이 되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단 1세기를 마치고 교단 2세기 초입에 서 있는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였습니다 총부 도량에 살면서 이곳은 대종사님께서 주재하셨던 도량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대각전에 자선을 가면 아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선을 하셨지 또 여기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법서를 하셨던 곳이지 그리고 총부를 산책하면서 아마 이곳도 우리 대종사님께서 건의를 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대종사님의 숨결과 혼이 어린 이곳 총부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출가했는가 왜 우리는 출가했는가 결국은 성불재중으로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그 출가의 목적입니다 저는 경산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신 성업봉찬 교화대불공으로 초심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자신 성업봉찬을 위해서 고요하고 밝고 바른 우리의 본성자리를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너는 총부에 살면서 본래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는 너희 본래 마음을 잘 찾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네 본래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은 제 본래 마음을 잘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였느냐 네 잘 지키고 잘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기본은 일단 일어나는 마음을 잠재우고 그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본래 마음에 합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선을 하던 기도를 하던 연부를 하던 각자의 근기와 상황에 맞는 수행법을 골라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한 15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요 그날도 어제처럼 오늘처럼 비가 오락가락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평소 저에게 사탕도 건네주고 꽃도 한 송이씩 갖다주고 하는 그런 지적 장애인이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니까 비가 개어서 그날은 복지관 뒷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한동안 유심히 바라보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장님 지금 뭐해요? 그러실래 제가 어? 관장님 지금 산책하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인 청년이 또 저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리면서 저를 보더니 맛이 갔군 맛이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 비 오는 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청년의 눈에도 제가 좀 맛이 간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번 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시간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이 상했을 때 맛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아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맛이 갔네? 그러잖아요 수행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그 마음 자리를 떠나 있으면 바로 맛이 간 상태가 아닐까 탐심, 진심, 치심 등 수많은 경계들은 우리를 맛이 간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우리를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만들어서 자유를 잃게 만듭니다 탐심, 진심, 치심뿐만이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마음을 빼앗기는 가장 큰 경계 중에 하나가 분별과 잡념과 생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1분 동안에 13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 어떻게 사람이 1분 동안 130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300개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각종 재미있는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것이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을 우리 원티스에서 이제 있고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 원로님들 멍때리기 대회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사님은 모르신다고 고개를 흔들어 주셨는데 그 멍때리기 대회는 뭐냐면 그 현대인들이 물질문명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그 마음을 쉬기 위해서 정신을 쉬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좌선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멍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수원에서 국제대회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젊은 후배 교무님 하나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에 나갔는데 인기투표에서 2등을 했답니다 정복을 입고 나갔는데 관심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권은경 교무님께 문자를 넣었어요 오늘 일요일 설교 몇 분을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길게 하면 됩니다 감상담도 없고 그러니 길게 하면 됩니다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몇 분 그랬더니 30분에서 40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이 그냥 하얘졌어요 30, 40년 매주 설교를 하시고 또 범높으신 원로님들 앞에 선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30, 40분 길게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더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또 분별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좌선 시간에 좌선을 하는데 우리 공동교당 대학교당 교도님들 들으셨죠? 저 뻐꾸기 소리 저만 들었나 봐요 저만 자선에 집중을 못했나 봐요 뻐꾸기 소리를 듣는데 처음에는 뻐꾸기가 뻐꾸욱뻐꾸 이렇게 느리게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굉장히 급하게 울음을 울어요 그래서 뻐꾸기도 급한 일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 마지막 봄을 보내기 위한 그 마지막 울음을 저렇게 우는가 보다 이제 그런 분별을 또 내봤습니다 사막에 대해서 효봉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해 개 이 중에서 개는 집을 지을 터와 같고 정의라는 것은 집을 짓는 재료이고 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기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터가 시원치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고 또 기술이 없으면 그 터와 재료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추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도 사막을 함께 닦아야만이 생사를 했다라고 우리 불가의 해명을 이율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경계를 알아차리고 교법을 대조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밝은 지혜의 광명과 실행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도가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리해집니다 돈과 도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철저히 단속해서 쓸데없는 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항상 본원을 회복하여서 자신 성업봉찬을 이루는 동시에 교단의 정신적 에너지가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경산종법사님께서는 교화 대불공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천지만무르 본성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고 천지만무르 특성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화를 해나갈 때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실지불공은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딸하고 함께 5월 8일 날 어버이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느 유명한 가수가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각각 100만원씩의 용돈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그 딸이 대학생이었던 딸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왜 그렇게 우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께 저렇게 100만원씩 용돈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그 엄마도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아오고 아 우리 딸이 정말 효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서 이 엄마가 차가운 물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딸한테 딸아 나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것만 갖다줘 그랬더니 그 딸의 대답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가 갖다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던 그 딸이 그 차가운 물 한 잔 갖다 달라는 말에는 엄마가 갖다 먹어 이렇게 하더랍니다 불공이라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부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바로 불공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전의 신고와 기도는 열심히 올리면서도 내 주변의 것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런 반성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가끔은 사람이든 일이든 싫은 생각도 나고 피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비의 마음 불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한 마음이 나곤 했습니다 불공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는 자비의 마음과 덕스러움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공이라는 것은 자비와 덕스러움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보이면 아 내가 불공을 못하고 있구나 또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으면 아 나는 정말 불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덕과 자비를 갖추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어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과 자비를 상하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로써 비롯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 마음의 소리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조화롭게 잘 가꾸어지면 잘 가꾸어진 언어로 표현이 되고 마음이 혼탁하면 어질러진 언어 정돈되지 않은 언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품자리를 본 사람의 언어는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남을 살려주는 말을 합니다 설사 성품자리를 확연히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언어의 힘으로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옛 속담에 말은 세 개의 문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정말 필요한가 그 말이 따뜻한가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말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고민하였습니다 어느 선지님으로부터 받들은 대종사님 예화입니다 아마 법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는 한 제자가 대산종사께 암흑애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하였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모르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도 그랬답니다 그러자 대산종사님께서는 어쩌다 그랬나 보다 그런데 제자가 또 말하기를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애쓴다고 하더라 그 말의 의미는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꾸중의 말씀도 없으셨고 그 제자를 살려주는 자비로운 말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 스승님들은 이렇게 자비로 덕으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말에 대한 경계는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진리로 인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살피고 또 살펴서 자비와 덕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경 불지품 1장의 법문에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고 크고 작은 냇물의 곳곳에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의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분들은 바로 덕과 자비가 많은 분들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덕과 자비를 키워서 교화대 불공을 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원로 선진님들께는 과연 든든한 후진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과연 후배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우산이 되고 있는가 항상 반성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덕과 자비를 키워서 교화대 불공을 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해봅니다 원불교 교단이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사면을 다 하려면 구성원 각자 각자가 본질에 대한 깨우침과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향해 갈 때의 참다운 공부는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실행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각자 각자가 자신 성업봉창과 교화대 불공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교단 2세기의 실행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대 불공을 이룹니다 학생회의 말씀하십시오